이번 국주 판매를 통한 두 부분 전달을 기획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성남팬 시영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조금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급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빨리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떠올리게 된 게 스티커 판매였고 그래서 이 스티커 판매 기부금을 시영이에게 전달하면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win to win to win to win to win. 소중한 배경이 parked lepreing 신청돈에 이동. 후고들은 이제 공연하고 입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잠깐 만화 잠깐 보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부스까지 설치하고 제 단위는 크게 한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시 형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좋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천안 스티전을 준비하는 성남 선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과 경기를 앞으로 계신데 일단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선수분들이 하신대로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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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